네, 스페셜 원 시간입니다. 이 시간의 전략에 대한 소식들부터 먼저 자세하게 살펴볼 텐데요. 오늘도 함께해 주실 전문가 토마토 투자 클럽의 김민준 전문가님 연결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민준입니다. 네, 오늘 코스피 시장은 소폭 반등으로 사실상 요즘의 지수 흐름을 그대로 반영을 해주는 듯한데 코스닥 시장이 분위기가 조금 반전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 상황 어떻게 보실까요? 네, 뭐 계속적으로 경고 시그널을 드리고 있고 하반경직성 아직 확보로 안 됐습니다만 만들어가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오늘 오전장 한 줄 평은 눈치보기 시장 돌입 이렇게 한번 적어봤습니다. 네, 눈치보기 시장에 돌입했다. 자세한 시장에 대한 전략이 좀 궁금한데요. 오늘의 지수부터 먼저 같이 매크로 환경들과 함께 설명해 주시죠. 네, 늘 강조드리는 건데 저희가 매크로 변수, 대외변수를 매번 다 맞추면 좋죠. 그런데 이렇게 매크로 변수나 대외변수를 설정하지 않으면 목표나 방향성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늘 기술적인 것과 더불어서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자, 선물 차트 모습을 좀 보시죠. 오늘 아마 느꼈던 부분들이 이런 게 있을 겁니다. 시청자분들이. 어? 미국 증시 전일도 좋았는데 우리 증시 아침에 괜찮으려나? 이런 기대감들이 분명히 있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전일도 말씀드렸지만 데일리방송하니까 지수 아직 한방 경직성 안 만들어졌다. 더 빠질 거다. 지금 벌써 내려가고 있는데 이 지금 미국의 선물 차트 모습이나 현물 차트 모습 속에는 사실은 좀 과도한 오류가 좀 있습니다. 지금 미국 시장의 주가를 끌어올린 모습이 역시나 특정 종목의 상승 때문에 좀 나왔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오늘은 현물 차트 모습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 주가 차트 모습은 애플 모습입니다. 거의 200불 언저리에서 180불까지 다이렉트로 떨어졌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애플의 시가총액을 생각하면 많이 빠진 겁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단기반 등세가 좀 나오면서 지수 상승을 좀 이끌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역시나 어제에 이어서 엔비디아였습니다. 엔비디아. 500불 이상 추세 돌파를 좀 하면서 엔비디아의 기업 내용은 올해도 우호적이니까 사실은 금주에 한 주만 봐서는 지금 주복 모습인데 함정 트랙에 걸릴 수 있는 상황도 연출될 수 있거든요. 어찌됐건 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특히 엔비디아와 이런 애플의 단기반 등세가 좀 나오면서 선물이나 현물을 좀 끌어올린 듯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 안에 좀 우리가 들여다봤을 때 사실은 이런 시가총액 큰 종목들이 지수 위험 자산을 끌어올리면서 안전 자산들이 좀 내려오는 모습이었냐 그럼 과도하게 지금 조정받지도 않았거든요. 달러인덱스가 지금 102.8불까지 오른 다음에 102불 선에서 기간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방향성을 이제 탐독하는 구간인데 우리가 이제 내일 이 길이죠. CPI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관망세가 좀 도드라지게 연출된 공산이 큽니다. 우리 국내 시장도 마찬가지고 미국 시장도 동일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사실은 차트 모습은 조금 우상향돼서 다시 한번 고점 돌파를 트라이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땐 넘어가기는 힘들다. 특히나 이제 CPI 관련해가지고 지난달에는 제가 CPI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이번 달에는 계속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특히 1월은 우리가 12월 달에 벌써 잊어버렸다 말씀을 드렸는데 사이먼데이와 블랙플라이데이 때 소비 지출이 좀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CPI가 좀 올라갈 수 있고 지금 가이더스도 그렇게 측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 연준 의원들의 서랑설레가 굉장히 많거든요. 코멘트들을 막 날립니다. 그러면 변동성 국면으로 간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미국 시장도 오늘은 추세 우상향보다는 밑으로 좀 쏟아져 내려올 공산이 있다. 단지 슬슬 이제 다음 주에 들어가게 되면 이런 매도 클라이막스가 오늘 그리고 금요일 정도까지 마무리가 좀 될 겁니다. 강하게 저는 2400선을 뚫고 내려간다고 보여지지는 않거든요. 코스피 차트 모습 좀 보셔야 되는데 어제도 제가 이제 그림을 좀 그려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수가 이렇게 내려오고 나서 기관 행보까지 이제 갈 것이다. 다 봅니다. 여기서 이제 지수 타겟팅들을 전문가분들이 하시는데 각각 조금씩 틀리죠. 그건 맞추고 안 맞추고는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저는 이제 2500선까지 열어둬야 되는데 과대 낙폭으로 쏘면 2450까지도 내려갈 수 있습니다. 이거를 좀 염두에 두시고요. 단지 2400을 강하게 깨고 28전쟁 때처럼 내려갈 수 있느냐 우리 명절 구정 상황까지 다 고려를 했을 때 뭐 데일리 방송이니까 전해드리겠습니다마는 계속 그러기엔 좀 어렵다. 그래서 너무 공포에 젖을 필요는 없고요. 건강한 조정세가 좀 나올 겁니다. 근데 이제 판이 완벽하게 다시 한번 재차 짜지는 이런 구도로 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상이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이 12월 랠리가 좀 좋았고 산타랠리가 1월 초반까지도 좀 괜찮기 때문에 금주 뭐 JP모건 이제 CSS2024가 마무리가 돼갑니다마는 너무 좀 달려드는 매매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오후에도 이제 시장이 연출되는 건 저는 정강 후약장세로 조금 더 하반경직성으로 확보되는 구간까지 매도세가 좀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오전장에 대한 시장 평가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특징 섹터들 어디에 좀 있을지 세 가지 섹터 오늘도 꼽아주세요 전문가님. 네 오늘은 로봇과 2차전지 그리고 반도체 준비했습니다. 네 로봇, 2차전지, 반도체 또 오늘도 잘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로봇의 경우에는 오늘 보니까 코닝 오토메이션이 좀 잘 가는 것 같고요. 어제의 경우에는 잠시 후에 목표가 도달해서 얘기를 하겠지만 에브리봇도 상당히 잘 갔고요. 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로봇 종목 한 줄 평 어떻게 주실까요? 네 단기 차익실현 이렇게 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또 매매 관점에서 로봇을 접근해야 됐나 봅니다. 그럼 로봇에 대한 전략들 자세하게 알려주시죠. 네 뭐 제가 저도 추천을 드려봤고 로봇에 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세스2024가 가장 강력한 모멘텀이었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잘 된 케이스죠 지금. 로봇 섹터가 단기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로봇을 보유한 시청자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결국 세스2024에 따른 유스플로우 시세 분출이었던 것 같고 전에 제가 방송 스탠바이 하면서 보니까 우리 김은별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한정희 부회장님 인터뷰가 세스2024에서 조금 유스플로우로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 같은 로봇 기대감 이런 것들 인터뷰 내용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이 유스플로우를 타줬다는 건데 자 중요한 건 이제 여기부터입니다. 여러분들. 차트 모습 좀 보시죠. 이 모습은 지금 레인보우틱스 모습인데 제가 일단 레인보우틱스 에브리봇은 좀 있다 이야기하고 본 모습은 저는 그러니까 로봇을 매매 관점으로 보고 대장주를 이제 두산 로봇틱스와 레인보우틱스로 놓고 후발주자 공략을 한 것이죠. 그러면 저는 등락 과정이라고 봤던 거죠. 하단은 15만 원 상단은 19만 원 원짜리. 그러면 사실 오늘 전일 오늘이죠. 전일 지금 7% 정도 올랐고 금일 7% 정도 오르고 윗고리가 지금 나왔지 않습니까. 그럼 로봇의 지금 등락폭은 15% 정도 움직인 거죠. 레인보우틱스 기준으로. 그러면 내가 이제 대장주를 할 것이냐 아니면 후발주자를 할 것이냐. 저는 이 박스컨 상당 고점까지 왔기 때문에 수익 실현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그러면 이게 이제 추세적으로 뚫고 위로 계속 갈 수 있느냐. 이게 이제 포인트지 않습니까. 이게 스페셜으로 온 시간에 이런 걸 얻어가야 되잖아요. 저도 그렇게 방송 방향을 계속 잡을 거고 저는 이건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제 시세가 좀 났으니까 차익실현에서 수익을 누리시는 게 맞고 로봇이 그러면 성장세가 꺾일 것이냐. 이런 개념은 아닌데 로봇을 보게 되면 안타까운 게 좋은 AI라는 로봇의 모멘텀을 타고 있지만 실적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단편적으로 2차전지와 비교했을 때 늘 말씀드리죠. 2차전지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배경. 주가가 떨어졌다고 성장성이 꺾인 게 아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 이유가 실적이 그래도 규모의 성장을 해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찌됐건 적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이 로봇 보틱스 모습인데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 내내 적자 찍었고 2022년에 13억. 그리고 작년에도 적자. 200억 넘게 적자 났어요. 올해도 제가 봤을 때는 좀 어렵지 않나요.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래서 저는 차익실현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목표 과목 달성이됐던 에브리버 또 저는 마찬가지 생각입니다. 간단하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차익실현 관점으로 들여다보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저는 전략매도 의견까지 곁들여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로봇 관련 종목들 뉴스 플로우에 의해서 시세가 좀 분출되는 모습들이 있었는데요. 차익실현 하시고 어느 정도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함께 또 제시를 주셨습니다. 로봇주들에 대한 의견 들어봤고요. 두 번째로 2차전지 주셨네요. 2차전지 한줄평은 어떻게 주실까요? 네. 2차전지는 재료는 나오면 소멸이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 2차전지는 오늘 종목별로도 또 다르게 움직이고 있어가지고 자세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전략들을 알려주시죠. 네. 지금 이제 한줄평을 드렸듯이 악재든 호재든 나오면 재료는 소멸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반등이 뭔가 전방산업의 변화나 특별한 뉴스 플로우가 있었느냐? 없었습니다. 단지 어제 LG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안 좋게 나왔습니다. 근데 끝난 거예요. 상당히 그게 사실은 저는 크게 작용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수급의 주인공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개인들을 믿지 마라. 개인이 아닙니다. 인정해야죠. 7개월째 지금 주가가 못 가고 있는데. 그리고 외국인들이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불법 공매도 타진을 외치고 있지만 그건 당연한 거고. 제도 개선도 당연한 것이고. 단지 그들이 지금 쇼커버링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은 팩트체크예요. 지금. 이게 그들이 버텔지 쇼커버링을 할지 저희 입장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공매도에 관해서는. 단지 지금 보게 되면 수급의 키는 외인들한테로 넘어갔어요. 그러면 결국은 악재들이 많이 있는 상황에서는 추세 우상향을 계속 뽑아주지는 않을 겁니다. 단지 이 수급의 지금 수급장세이지 않습니까? 수급의 동향을 이렇게 좀 보니까 오늘 종목들이 좀 올라가는 종목들 대표적으로 이 차트 모습은 LG에너지솔루션인데 오늘 지금 한 1.5 이렇게 올라갑니다. 오늘 LG에너지솔루션의 주인공이 외국인 외국계 아이비 투자입니다. 연기금 쪽에서도 좀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 결국은 개인 수급으로 예전처럼 대동단결에서는 주가가 갈 수 없다. 이걸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미 개인 투자자들의 대동단결이 많이 됐다면 주가는 이미 뻗었죠. 그러면 어떻게 접근해야 되느냐. 오히려 저는 그렇습니다. 이번 달에 대형주들 실적 발표들이 나올 건데 실적 발표들이 나오면 투심이 계속 이완될 공산이 좀 있습니다. 왜? 실적 둔화는 우리가 다 이미 예견하는 수순이기 때문에 악재이긴 하지만 차라리 매를 먼저 맞는 게 좋다. 그러면 대형주들이 이렇게 실적이 안 좋게 분명히 나올 텐데 뭐 좋게 나와주면 너무 따따봉인 거죠. 안 좋게 나와주면 재료가 소멸되면서 투심 이완이 되면서 슬슬 어둠이 좀 하나씩 지나가는구나. 이러면서 이제 리튬 가격 상승 나오고 전방선언 보조금 소식 매개와 수급이 싹싹 들어오게 되면 주가는 이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 상태에서는 어떻느냐. 지금 현 상태에서는 이미 다른 어떤 개인 투심들이 반도체, 제약, 바이오, 로봇, AI 이렇게 많이 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빠른 속도로는 안 된다고 판단을 해야 되죠. 그리고 현재 주인공은 수급의 주인공은 안타깝지만 메인이다 이렇게 인정을 해야 될 것 같고 오늘 주가 차트 모습을 보게 되면 확실히 수급의 이동이 안에서 좀 보이는 게 에코프로 머틴은 이미 과열이다. 근데 빠집니다. 쉽게 지금 죽지는 않는데 이쪽이 좀 빠지니까 에코프로 그룹주 안에서 수급이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머티로 갑니다. 그렇죠? 결국은 한쪽에 균형추가 이렇게 기울어지니까 한쪽이 가는 완벽한 수급 장세거든요. 물론 여기서 내가 이제 하반 경직성에 대해서는 제가 다 말씀드렸어요. 에코프로 머티로서는 에코프로 BM은 25만 원. 지금 이 구간이지 않습니까? 여기를 다 노리고 한 건데 기술적으로 이제 하실 분들 안 하실 분들 중장기 투자 하실 분들 안 하실 분들 저는 중장기 투자를 해가는 사람이 정말 넉넉히 봐도 3% 미반이라고 봐요. 거의 90% 이상은 중장기 투자가 없고요. 매매 관점인데 꼭 2차전지는 중장기 투자를 하셔라까지 좀 곁들어드리고 최호선픽은 역시나 셀에서는 SDI를 제시드리고요. 수직 계열화 쪽에서는 최호선픽으로 포스코홀딩스 양극재 쪽에서는 에코프로 BM을 제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한동안은 2차전지 종목들 개인이 좀 많이 매수하고 매도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흔들림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는 수급의 키가 외국인으로 넘어갔다는 점을 인정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종목들 계속 좀 말씀을 주시고 있는데요. 대형주자 가운데 포스코홀딩스 이런 종목들은 한 1분기까지는 일단 실적이 좀 안 좋을 거다라고 보는데 그러면 뭐 모아가더라도 약간 좀 하반기 이럴 때 봐야 될까요? 아니면 상반기 때 좀 밀렸을 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전무관님. 가져가야 되고요. 제가 포스코홀딩스를 뽑은 이유에 관해서는 2차전지에 대한 업황도 있지만 포스코홀딩스의 매출 이렇게 구성표들을 보게 되면 분명히 이제 내완물이라든지 철강이라든지 차지하는 비중이 아직은 50%가 넘습니다. 지주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적 기반 베이스를 봐야 되잖아요. 매번 시장에서 그렇게 외쳤지 않습니까? 그들이. 그러면 저는 이렇게 봐요. 편을 들어드리고 싶지는 않지만 전반기 2차전지 산업이 안 좋더라도 포스코홀딩스는 올해 하반기로 갈수록 철강 산업이 도드라지게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가격 레인지 범위가 이렇게 하방으로 내려가는 안전판 역할을 할 수가 있거든요. 원자자 쪽에서는 올해 전반기는 구리 하반기는 철강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포스코홀딩스가 시간이 흐르면 2차전지 비중들이 많이 올라가면서 매출이 커지고 차지하는 비중도 커지겠지만 이 본업에 지금 있는 큰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철강 부분이 좋아질 수 있는 것까지 판단한다면 저는 철강도 하반기에 좋아하죠. 2차전지도 하반기에 좋아하죠. 그러면 지금이 가격 레인지 범위가 내려왔을 때 더디더라도 모아가는 전략이 맞다 보여지고요. 단지 이제 걱정되는 부분은 포스코홀딩스 월봉 차트 모습인데 다들 이 하반경직성들을 43만원 이 정도 보세요. 기술적으로 누구나 다 보는 자리인데 저는 여기서 하반경직성은 확보 안 될 거라고 보는 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SDI를 스페셜 오렌 시간에 책임지고 끌고 가겠다. 리딩을 해서 이게 참 무서운 건데 제가 3, 3, 5, 9 이렇게 들였어요. 20%를 모아가는 전략은. 그래서 장기 중장기 투자를 해갈 때 이동평균선이나 기술적인 건 필요 없습니다. 이거 버리셔야 돼요. 결국은 내가 가격 경쟁력이 생긴다는 어떤 진입 타점 이런 것보다는 전방선업이 이제 정말로 바닥 찍고 올라간다. 내지는 웅덩이가 깊게 파해서 정말로 공포의 매물이 좀 쏟아졌다 했을 때 그때가 기회가 된다. 비중을 늘릴 때다. 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종목을 통해서 좀 기회를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 특징 종목 보겠습니다. 반도체 섹터인데 여기는 한 줄 평 어떻게 보실까요? 네. 반도체는 선별화 시작 난이도는 업 이렇게 적습니다. 네. 오늘도 보니까 반도체 종목들 잘못 잡으셨으면 좀 급락을 맞이하셨을 도 있을 것 같고요. 잘 버티는 종목들도 있고 반도체 종목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전략에 대한 부분들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나와있는 뉴스는 아까 은별원 앵커님께서 전해주셨던 삼성전자 상속세 재원 마련 이런 소식이 있어서 삼성전자가 좀 빠졌어요. 계속 왜 반도체를 경고 시그널을 보내드린 거냐면 난이도를 회원들 교육을 해보거나 이렇게 보면 제가 잘하지 않는 게 제약과요. 그리고 난이도가 높은 게 반도체. 2차 단전에는 관심이 다들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다 회박한 지식이 있으세요. 물론 깊은 아주 딥한 바텀 지식들은 저는 불필요하다고 보는 쪽이고 그거는 정말 그 기업의 전문가 연구원들이 하시는 일이고 지금 반도체의 구도가 됐던 게 보시게 되면 네오쌤인데요. 이틀 전에도 반도체를 들고 오면서 계속 말씀드린 게 경고 시그널이거든요. 사실은 지금은 올라가기 어렵습니다. 거의 이거는 이미 매도 클라이막스가 시작됐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순환매들은 CXL 온디바이스 AI 등등 전공정 후공정 패키징 HBM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지금 1월 초순까지 반도체들이 정말 좋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은 작년 하반기부터 연초까지 반도체가 해줬다. 그래도 반도체구나.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 지금 섹터한 순환매가 일어나요. 반도체 안에서 순환매가 일어나는데 반도체 안에서 선변화 초입부입니다. 그러면 두 가지를 명심해야 되죠. 뭐냐 스페셜 런식을 할게 일단 큰 축을 거시적인 걸 뭐라고 합니까 수익매매 관점으로 갈 수 있는 걸 하나 하시고 플러스 반도체를 내가 이제 여기서 골라갈 때 단기로 하면 안 되는 거죠. 수익매매로 잡아놓고 여기서 이제 선별화 반도체 초입부입니다. 그러면 선별화를 초입부를 할 때 반도체 안에서 배제해야 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럼 시장에서 이렇게 좀 조성된 게 있어요. 사실은 실체가 좀 불분명하면서 어찌됐건 결정은 시장에서 하는 거니까 조성을 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은 피해가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CXL 네오쌤 그리고 제주 반도체 자 여기는 그나마 있어요. 근데 왜 피해가야 된다고 하냐면 어찌됐건 저전력 반도체 LPDDR 이야기가 나오고 온디바이스 AI가 나오면서 시세 분출 실컷 했습니다. 6천원부터 반등 시작했으니까 근데 이런 시장에서 급등 종목으로 조성된 종목들은 선별화 속에서 주도주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디로 관심을 가져야 되냐 조금 스페셜 원시간에 힌트를 드린다면 제가 이틀 전에도 좀 말씀드렸는데 미세화 그리고 파운드리 노광도 중요합니다마는 전공정 파트로 돌아갈 때 보면 노광 증착 식각 이렇게 가는데 노광은 너무 노출이 좀 많이 됐고 증착 공정하고 식각 공정에 관심을 좀 두셔야 된다 까지 정리를 해드리고요. 이 시간에 다 정리를 할 수는 없습니다. 너무 세분화가 돼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건 제가 공개 방송을 통해서 조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요즘에 이제 조금 관심들을 계속 갖는 게 추천도 해봤고 유진테크를 좀 많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LPCV들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증착으로 갔을 때 이제 ALD를 보게 되면 주성 쪽이거든요. 주성 엔지니어링인데 가격 레인지 범위를 잘 보셔야 돼요. 어찌됐끔 근데 이제 반도체는 내가 직관적 요소로 가능성이 없는데 베팅을 하게 되면 손실날 공산이 굉장히 높습니다. 저는 최근에 이제 공략 포인트는 어디로 잡았냐 말씀드렸듯이 화합물 반도체 쪽으로 잡았었습니다. 화합물 반도체 쪽에 합성 쿼츠 BCNC에 이제 저는 중심축을 좀 뒀었는데 저도 슬슬 이동을 조금 해가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가격 조정을 확실히 좀 기다리고 들어갈 거면 시간 투자 스윙으로 하면서 선별을 해갈 때 미세와 파운더리 증착 시가까지 관심을 두면서 포인트를 잡아가자까지 정리하겠습니다. 반도체에 대해서는 조심하자고 보수적인 시각을 이미 제시를 해주셨었죠. 다들이긴 어렵지만 선별화를 했을 때는 어떤 종목들을 잡았지 어떤 섹터들을 구분해볼지 전략들 드렸으니까요. 팁으로 삼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관심 종목 넘어가기 전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목표가 도달 종목부터 체크를 해볼게요. 에브리봇 지난주 딱 이 시간에 추천을 주셨는데요. 일주일 만에 어제 도달했고요. 목표가 13,400원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돌파가 됐습니다. 사실 어제 급등하면서 어제까지 하면 수익률이 굉장히 높은 상황인데 오늘 좀 강하게 조정을 받는데도 여전히 목표가를 상회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매매 관점에서 여기서는 차익실현 관점 제시해 주실까요? 네 저는 차익실현 관점 드리고 싶습니다. 2차 목표가를 제시 안 하는 이유는 끌고 갈 만한 종목은 아니고 기술적으로 이렇게 거래량들을 보시면서 끌고 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사실은 적합하진 않죠. 저는 제가 봤던 접근 포인트는 수익률이 몇 프로이든 간에 CES2024에서 AI와 지난주 일요일 공개 방송할 때도 제가 그런 말을 했거든요. AI와 AI 소프트웨어와 로봇은 사주 공산이 있다. 그거를 이용한 단기 매매 관점이었기 때문에 저는 제 수익률에 만족하고 전략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 목표가 아닌 전략 매도 의견입니다. 단기적인 모멘텀을 이용했던 로봇 종목이기 때문에 수익 내신 분들 일단 축하드리고요. 다음 종목을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또 어떤 종목을 잡아볼지 대형주일까요? 소형주일까요? 네 대형주 중에서 네이버 준비했습니다. 네이버 요즘 굉장히 핫하더라고요. 사업적인 내용들도 그렇고 증권가에서도 많이 보는 것 같던데 어떤 포인트를 보실까요? 전문가님은? 그러니까 이 시간을 통해서 종목을 이제 추천을 드리는데 대형주 드릴 때도 있고 뭔가 중소형주 드릴 때도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잘 파악하셔야 돼요. 시청자의 니즈에 맞춰서 제가 드리진 않습니다. 잘 시청자들이 배우고 뭔가 대위변수에 취약하지 않으면서 해갈 수 있는 공산 그러면 지금 대형주가 계속 추리한다. LG 노텍 뭐 네이버 대위변수에 취약해질 수 있는 공산 그리고 주가가 빨리 가지 않을 공산 크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셔야 될 것 같고 기관 투자자들이 요새 정유화학 네이버 많이 들고 옵니다. 그중에서 그나마 좀 나은 게 뭐 하나 더 추가하자면 방산까지인데 네이버가 그나마 제일 낫다고 좀 판단을 하고요. 내용은 제가 조금씩 바꿨어요. 그러니까 내용이 이런 겁니다. 뭐 취지직 및 AI 소프트웨어 확장 기대가 저는 네이버에 대해서 후한평가를 하는 전문가가 아닌 쪽인데 여기 아로이가 뭐 5%밖에 안 되는 회사입니다. 예전에도 제가 정말 카카오와 네이버에 따끔한 충고를 드렸었거든요. 네이버 사과했죠. 나는 그때 당시에 말씀드렸었습니다. 이런 뭐 이렇게 약간 좀 안 좋은 체벌 회사 뭐 임산부한테 아주 극한의 노동을 시키는 회사들에게 투자하고 싶지 않다. 근데 이제 그런 과언은 다 미우쳤던 것 같고요. 여기서 해가는 것도 그렇습니다. 전방산업이 안 좋고 내수가 말고는 사실 해외가 없었어요. 요즘 웹툼도 좀 있고 이 인공지능의 사업이 이제 호조가 될 것이라 생각을 했을 때 그래도 저는 괜찮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3분기가 어쨌든 호실적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이야기할 때 광고가 올해 경기가 회복되면서 상당히 의미있게 광고들이 나올 것이다. 이런 쪽이 있는데 저는 바꿨습니다. 올해 경기는 의미있는 회복은 안 될 것 같고요. 더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악재로 오히려 평가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러면 커머스 이제 솔루션 사업은 좀 확대가 진행될 것이다. 네이버는 커머스 솔루션 사업 확대가 안 되면 기업 문 닫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네이버가 사활을 걸고 할 거라고 보는 쪽이고요. 주가 반등 여력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단기로 26만 원 잘 뽑아지면 28 이 정도까지도 뽑아질 것 같습니다. 30만 원 돌파는 어려워 보이고요. 대신 빠르지는 않을 것이다. 목표가 26만 원 제시하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대형주답게 제시 안토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대형주에 대한 추천을 함께 주셨습니다. 네이버고요. 목표가는 약 10% 정도의 소익률 생각하시면서 26만 원으로 제시드렸으니까요. 투자 포인트로 삼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 스페셜 원 시간이었고요. 토마토 투자 클럽의 김민준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